15명, 39명, 592명, 4.6만, 7만, 9.5만, 13만이 되면 게스트, 12.8, 게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기를 해주세요. 쉐요. 안녕.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 블링크. 안녕. 안녕. 저희가 같이 있다가 2부가 돼서 블링크한테 인사를 하려고 한번 켜봤습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네. 오늘 너무 오랜만이야. 나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맞아. 그래서 오늘 2부니까 여기 2부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2부입니다. 약간 이거라도 보여주면 2부인가?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2부 느낌이 아니고 새벽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블링크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죠? 저는 저는 채영입니다. 채영이요? 네. 전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블랙 레이블입니다. 블랙 라벨. 네. 여기가 바로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곳 맞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셨죠? 여기서 그 사워캔디. 사워캔디 노래 듣고 있었잖아요. 맞아. 재현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언니 내 스토리에 엄청난 사워캔디 노래를. 아 맞아. 쨔쨔쨔쨔쨔쨔쨔쨔.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 근데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다들 안 자고 계시네요? 뭐하슝? What are you doing? 블링크. 뭐하슝? 지슝? 1대0. 내가 1이야? 어. 아싸. 조심해. 채영이 영감이 있구나. 2대1. 아니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아직도 1대0이라고 나만 봐. 아니야. 이게 1대1이야. 박빙이 승부 중이야. 조심해. 박빙 박챙. 2대1. 내가 2야? 박빙수. 2대2.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컴퓨티션이야. 저희가 원래 이제 곧 저쇼를 하는 날이었는데 다음 달로 밀리면서 우리가 한 달이나 기다려야 돼서 블링크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2021년 1월 31일 더쇼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네. 1월 31일 더. 1월 31일 더. 끝난 게 아니야? 난 끝나고 올 생각이었는데. 12월 27일 개최 중이었던 더쇼를 2021년 1월 31일로 옮기게 되었다는데요. 박채영 기자 나와주시죠. 예 올해 되게 많은 일들이 많았죠 잠시만요 기자가 왜 대본이 있죠? 원래 이렇게 앞에 큐카드 갖고 있잖아 앞에 이거 보내 요새는 종이 종이 이러잖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요새 참 많은 일들이 많았죠 예 뭐 블랙핑크는 요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컴백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를 실패 실패 3대 2 잠시만요 What are you doing? 뉴스를 따라한다고 해줘 We're trying to be announcers Why is that what you call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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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뉴스를 News Forecast? No that's a weather forecast Reporter Oh my gosh my English 응 응 응 응 응 맞아요 네 더쇼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맞아요 지금까지 못 봤던 무대들까지 보여드리려고 정말 네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 퀭한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응 머리를 써서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꼬았습니다 꼬았습니다 오늘 머리를 많이 꼬셨네요 어디까지 뻗치는거지 머리는 봐봐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셔야 돼요 언니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언니는? 어 응 뭐 아니 모르겠어 상관없을거 같애 아 언니 요새 언니 요새 지금 찍고있는거 어 어떻게 되어봤어요? 틈틈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 안전하게 찍고 있으니까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안전 퍼스트 네 로제가 또 채영이 말고 로제가 저한테 네 저 이상한 말 츄러스 치츄러스를 보내주셔서 츄러스를 먹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굿 몇개 먹었어요? 두개 잘했어 핫초코랑 그니까 핫초코를 먹으려면 기다려야 했거든 거기 잠깐 이렇게 얼어갖고 기다리래 뭐야 하지만 난 기다려서 먹었어 어기가 너무 추워서 잠깐 얼었었거든 잘했어 그래서 아이스는 지금 가능한데 핫은 기다려야 된다 했을때가 전 그래도 핫이요 어 잘했어 츄러스는 핫초코죠 이러면서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맞아요 따뜻하게 여러분 모두 목도리 하고 계신가요? 목도리를 하고 다녀야 돼요 언니의 목도리는 어디 있어요? 오늘 옷은 오늘 옷은 목까지 올라와 그래서 목도리가 돼 빅픽쳐 빅픽쳐 오늘 되게 박렬한 옷을 이게 보랏빛이구나 얼굴 보랏빛이 도는 것 같아 응 이거는 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굿 올해 그래도 우리가 How you like that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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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드캔디도 오래 나오고 캄토노 그게 뭐야? 몰라? 캄토노 몰라? 몰라 캄토노 절대 몰라 여러분 캄토노가 뭔지 알면 빨리 알려주세요 캄토노 아무튼 How you like that 캄토노 뭐야 알려줘 How you like that 캄토노 그 다음에 뭐였죠 럽식걸스 럽식걸스 캄토노 뭐야 빨리 알려줘 캄토노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말래 거짓말 하지마 캄토노 알거야 언니 나중에 팬들이 알려줄거야 캄토노 뭐야 캄토노 알려주세요 캄토노 캄토노 그게 뭐야 아 겨울왕국 아니야 잠시만요 캄토노 영상을 나중에 언니 보게 된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길 바랄게요 알겠죠 알려줘 캄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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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너 너 너 누구야 캄토노 아무도 몰라 너만 알아 캄토노 캄토노 너만 알아 아니야 Guys Do you know what 캄토노 is? Guys 잘해 캄토노 킬디슬로? 아니요 캄토노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해? 네 영어로 말해 강아지한테 막 관심받고 싶어서 그리고 별 말을 다 해 내가 알랄랄라 맨날 하잖아 아 언니는 알랄랄라야? 나는 똘롤롤라 이건데 너는 약간 전화하는거잖아 똘롤롤롤롤 똘롤롤롤 똘롤롤롤은 약간 전화고 알랄랄라가 강아지들이 조금 더 알랄랄라 근데 알랄랄라한테 사랑스럽다 언니 나는 똘롤롤롤롤 무서워 도망가. 핸크 놀라. 핸크 소리에 예민하단 말이야. 내가 맨날 핸크 사진 찍으려면 난 이래. 그러면 먹을 건 줄 알고 본다. 그러면 그때 자식 찍고 공기 줘. 잘했어 공기 줄게. 그럼 먹어. 이상하게. 그게 싸움이야. 싸움. 사기를 당하고 반복하고 그런 싸움. 핸크 오늘 플렉스 했던데? 맞아. 갑자기 선물 받았어. 나보다 더 좋은 선물 받았어. 핸크야. 핸크야 밥그릇 한 번만 빌려줘. 그 밥그릇에 밥 한 번 먹어보자. 내가 핸크 집이랑 친해지게 하려고 안에다가 별의별 짓을 다했어. 사료 여기 곱고대탕 넣고 안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넣고 이불 깔고. 그 블루? 블루? 그 인형. 아 블루 인형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거 주문하고 사줬는데. 그게 좀 커서 그래. 단단해서 그래. 맞다. 단단한 거 안 좋아해. 엄청 푹신한 거 좋아해. 이갈이 하고 있어? 엄청. 최근에 좀 시작했어 많이. 큰일 났다. 언니랑 하는 라이브는 조용할 틈은 없는 것 같아. 왠죠? 왠죠? 계속 소리가 나. 나는 내가 라이브 키잖아. 그럼 계속 조용히 있어. 왜 그런 행동을. 계속 댓글을 봐. 근데 언니는 계속 이렇게 뭘 하네. 난 댓글을 잘 안 봐. 팁을 오늘 배워간다. 댓글을 보면은 금방. 달곰에는 행크 같이 만나야 되잖아. 달곰 할아버지가 또 행크 젊은이한테 많은 걸 얘기해줘야지. 근데 외모는 행크 젊은이한테. 동한 견. 방금 언니는 무슨 말 하고 있었어? 이걸 보면 뭐라고? 댓글을 보면은 뭐라고? 댓글을 보다가 포기하게 돼. 왜? 그냥 이모티콘이 많아. 이모티콘? 극기랑 하트랑 아 너무 솔직한 거냐. 바로 앞에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나도 글을 보고 싶은데 근데 특히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느리게 댓글이 올라간단 말이야. 띡띡. 근데 막 봐봐. 지금 우리 창에 3개밖에 안 보이잖아. 댓글이. 근데 3개가 다 이모티콘이여 봐.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지. 솔직하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꼬.